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 좋은 공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다 공감하게 무넝무넝 살 절아야 돼요.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에 많은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까 하고 생각했어요. 하늘에 햇님을 만들자. 햇님이 길쭉하니까 안 되겠구만. 햇님을 동그랗게 만들면 되겠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태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니까 달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별들도 만들었어요. 별들을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 별들을 많이 많이 만들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와 불을 만들었어요. 아주 진짜 별이 됐네. 상처를 따라다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무와 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무 이거 SABE가 불을까지 만들었어요. Хорошо! 그리고 Emperor Both Reg스트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 Gonca가 불을 만들었어요. 나뭴고! 다시 한번 나오 Kiss You 슬슬 아유아유아유 진짜로 꽃 봉우리가 나왔어요 꽃을 피우고 있어요 꽃이 피우고 있어요 꽃이 피우고 있고 꽃이 피우고 있어요 꽃이 피우고 있어요 와우 꽃이 피웠어요 응 박수 다일리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예쁜 새를 만들었어요. 여기 산에도 새도 많죠? 여기 산에도 새도 많죠? 차이나? 차이나? 차! 차이나? 없는데 새들은 아주 부리가 삐죽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새들이 콕콕콕 하면서 놀아달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염소와 그리고 개들과 오랑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어. 이렇게 판매 쏠리세요. 이렇게 자나와 여러분이 번호하는 거예요. 아티집, 젓도, 그 카라요. 이렇게 꾹꾹, 비밀넣고라요 번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더 이뻐요. 염소가 더 이뻐요. 어. 아니. 제가 이렇게. 이렇게. 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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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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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강아지도 만들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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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서로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어요.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맛있게 생긴 열매가 있었어요.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아주 맛있게 달게 생긴 나무였어요.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다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였어요. 여자처럼 이런 koń로 선악을 들었어요. 여자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남자는 이렇게 씩씩하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손 들어봐요. 이쁘다. 남자 손 들어봐요. 이쁘다. 씩씩 가득해 생겼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꼭 잡아먹고. 놓치면 안 돼. 놓치지 마. 거기에 어떤 눈물이 있었느냐 하면 아주 길다란 눈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눈물이 있었어요. 아, 저의 사랑이었어요. 저의 사랑이었어요. 저의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었어요. 오. 그런데 여러분... 이 애cl이 정말 땡이야. 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었어요. 이 사랑이었어요.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smoketelà. 이 사랑이었어요. 이것을+, 어디에 till абerapeut인데요. 엠, numero 2라고 했어요. 친구를 막 때렸어요 어 사틀레퍼니 비켜 친구를 이렇게 뚫뚫뚫뚫뚫뚫 감았어요 어 아니 사틀레퍼니 이렇게 저희 떨리베레를 하죠 그리고 어느날 하와에 비해 다가갔어요 하와에 비해 어 아니 저희 여기 저기 하와가 와가지고 너 지금 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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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열매를 안 따먹는 거야 우리 빌붙뚫뚫뚫뚫뚫 왜 안 Production 왜 안 따먹어 노 띠메에 skal 아주 맛있어 엇잠도 넣어요 먹어 어멋 안 돼 ạ 어이 나아 왜 이렇게 먹으면 죽어? 왜 이렇게 먹으면 뭐죠? 하나님이 그랬어? 왜 미소리받는거야? 아니야 안 죽어? 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얼마나 맛있는데? 띠미토차 먹어봐 그래서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만 하나를 따먹었어요 언제나 하와를 띠미토차 띠미토차 아유 맛있어 띠미토차 그래가지고 남자에게도 말했어요 아니 이제 뭐지? 우스도 실망 이거 먹어봐 하나님이 어디 가오? 안돼 안돼 이거 먹으면 죽어 아냐 맛있어 왜 가위보니까 띠미토차 하나님 몰래 먹으면 돼 네? 띠미토차 응? 나도 한번 먹어볼까 네 그래가지고 아라비도 따먹었죠 오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욕증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걸 뺏기 시작했어요 어 아니 사귀를 내고 아 친구들이 돈을 막 뺏었어요 어 아니 사귀를 그리고 무시무시한 누기를 만들었어요 아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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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기 시작했어요 응 이렇게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럼 돼요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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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중에는 어 사람들이 더 악해졌어요 어 이제는 더 무서운 무기를 만들었어요 어 어 어 어 이게 뭐였느냐 하면은 어 요새 귀여워 바로 아주 무서운 활이었어요 활 활 어 어 어 어 헤헤 가지고 있는 걸 뺏으러 가자 어 어 어 어 헤헤헤 가지고 있는 걸 뺏으러 가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사람들은 무서운 에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리고 어 어 세상에 이웃사람들 어 어 Peng 가위바위바위보 강가 벽 바위보 곽 바위보 염소도 소도 뺏었어요. 애들도 잡아가다가 막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다 보니까 죽어서 다치 오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나 박수에 대해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정국에 가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나 박수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에게 이 세상에 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요. 우리에게 자신을 Nicodemals에 대해 이야기해요. 나는 한국에서는 압도로 위치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신을 깨닫니다. 나는 오늘 내가 우리가 당신의 그룹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이 그룹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물론 그룹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손에 못이 박혔어요. 손에 못이 박히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손에 못이 박혔어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덤 쪽에, 이렇게 생긴 무덤 쪽에, 안에 이렇게 누워지게 되었어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그리고 점점 4자리에 안 없는 이름으로 쓰 landscape. 주변에 있는asan opt giovan Azer 코마서 этих 문은 조명 komplett space changes.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네, 먼저 옆에 안된 영상을 봐드 Kathryn Prash, 왠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약을 발라드리려고 하세요. 거기 무덤에 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지? 예수님이 어디 갔지? 예수님이 어디 갔지? 예수님이 어디 갔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이 어디 갔지? 네. 예수님이 어디 갔지? 예수님은 어디 갔지? 예수님은 andere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온 지 사흘갓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께서는 머리를 짓는 것만으로도 믿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전해라. TMD 이 digitiable isakar isakar sajiatwa do.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일까요? 네, 그것만이 그렇게 할 기준이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돼? thereso he isakar sajiatwa do. 이렇게 교회만 세우면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천국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네팔 산 꼭대기에도 교회가 생긴 거에요. 네팔 나무가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지지 못해요. 네팔 나무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지요? 네팔 나무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다지지 못해요. 네팔 나무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돼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에요. 네팔 나무가 우리를 천국으로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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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에요. 그러나 며칠 있다가 이 복사님은 비행기를 딱 합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눈을 뜹니다. 여기는 서울. 여기는 서울. 오 서울이다. 한국이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수루 가루 가는거에요. 오 신수님을 믿으면 수루가 되다보니 수루가 되다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남을 향한 시가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무? 네. 예수님이면 우리에게 남을 향한 시가이? 한국도 100년 전에는 나무에 제사를 드렸어요. 한국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다음부터 나무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네팔도 하나님을 믿으면 앞으로 엄청 잘 사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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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집에 갈 때 나눠줄게 아랭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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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아직 부 disag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날마다 욕집만 부렸어요. 이 부자의 집에는 소도 많고 영소도 많았어요. 이 부자의 집에는 소도 많아요.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돈이 많아요. 소가 1,000 마리가 넘어요. 염소가 500 마리가 넘어요. 집도 많아요. 땅도 많아요. 나는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을 다 쓰고 죽을 거야. 하루에 밥을 9번씩 먹어. 돈을 10번씩 사. 오줌을 20번씩 사. 그래서 오늘도 많이 먹을 거예요. 돈을 10번씩 먹어요. 들어가서 술이나 마시죠. 비둘을 10번씩 먹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아직 돈이 하나도 없는 거지가 있었어요. 아니요. 이 동네는 아직 돈을 10번씩 먹어요. 이 부자의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아니요.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밥을 굶었어요. 나사로는 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밥을 굶었어요. 아이고 안되는 약간 이해하십니까? 아, 배고파요. 아, 내 몸이 없다. 아, 배고파요. 아, 배고파요.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밥 너무 책 밖에 안 돼요. 아, 배고파요. 고기 굽는 냄새다 고기 굽는 냄새다 여기 돈이 많은 부자가 살고 있지 여기서 밥 좀 묻어 먹자 돈이 많이 돈이 많이 돈이 엉클 돈이 엉클 돈이 엉클 누구야? 누가 날 불렀어? 여러분이 날 불렀어요? 여러분이 날 불렀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디다? 어디에나 가서 또 술을 마시자 아니요 아저씨 너무 무서워 저 아저씨 너무 무서워 그래도 배가 고파 박수분도 녹아야돼 돈이 엉클 돈이 엉클 돈이 엉클 도대체 누가 날 불렀어? 응 너 누구야? 꼭 꼭 나사로우에요 몰랐어도 여기 왜 왔어? 내가 곧빠서 그래요 밥 좀 주세요 이 녀석아 너한테 줄 밥이 어디 있어? 어허 빨리 꺼져 꺼져 약을 놓치게 자 아허 조금만 주세요 빨리 꺼져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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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도와주세요 빨리 꺼져 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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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너한테 줄 밥이 있으면 우리 개들한테 주겠다 너한테 줄 밥이 있으면 우리 개들한테 주겠다 우리 영초에게 주겠다 매일 날 마시고 그래 들어가서 더 술이나 마시자 네 모두 밑을 가요 배려 역시 배우나 바래요 하하하 하하하 아히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고 배고파 아 마다 뺏기 어 고glage다 뺏기 어 안돼 그냥 갈 수는 없죠 저 아저씨는 예수님을 안 믿고 저렇게 욕심만 버리고 살다 죽음은 치우리고 저 아저씨를 첨두해야 돼 다시 한 번 물로 두들기자 또 왜 왔어? 왜 집에 안 가? 난 집이 없어요 야 근데 또 왜 왔어? 아저씨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야 이놈아 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거지가 됐냐? 난 예수와 믿어도 이렇게 돈이 많아 예수님 믿어도 행복해 난 예수와 믿어도 되니까 넌 알잖아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웃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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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믿어 왜 비슷하지? 난 안 믿어 에이 개수없어 미안해 이 거지는 이렇게 배가 고팠어요 그러다가 그 날 이 거지는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어요 이 거지는 가로많이 이 거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내 영혼을 닫아주세요. 내 아플라이 다 말리리노스. 나사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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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웃어. 어허허허. 어허허허. 당신은 누구세요? 다펙고. 나는 너를 데리려온 천사다. 내가 너를 데리러 가르치다. 어디로 갔는데요? 예수님. 어디에 가세요? 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이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이라. 나. 나같이 거지가 천국에 간다고요? 먼저 망리버리. 천국에 가는다. 너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받았어. 어허허허. 또한 땀에 가르치다. 자. 천국에 갔구나. 응. 아허허허허. 하하. 아이시님 감사합니다. 하하. 아. 그리고 이 부자도 그날 죽곱만 왔으요. 어허허. 아. 여기 관계가icar Isha. 너무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가만히 심장이 멈추고 말았어요. 그대주의 이 부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휴, 아니요. 이 부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자야! 이 부자야! 일어나보라!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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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누구세요? 나는 지옥에서 온 마귀님이시다. 저저히 날아가봐. 나와 함께 지옥에 간다. 아, 너는 왜 지옥에 가요? 아, 너는 왜 지옥에 가요? 너는 너만을 위해서 살았어. 어휴, 띠이 띠이 아무 일을 하기 못하니 반지를 기억하시니. 욕심꾸러기야! 띠이이 너는 왜 맘지 아우? 너는 지옥에 가야 돼. 띠이 너는 넓어 자도 봤어. 발 가요! 발 가요! 너 자네! 너 자네! 아하하하하하 어린이 여러분들도 지옥 가고 싶어요? 어, 아무리 나니 어른이 넓어 자도 몰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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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자를 그만 지옥으로 끌려갔어요. 아니, 돈이 많이 흘렀다니만 기사를 넣어라. 그렇다면 우리 전국에 갈 나사로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래서 여기 전국에 갈 나사로는 아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전국입니다. 전국에는 먹을 것이 아주 많아요. 전국에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들도 전국에 오고 싶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잘 다니면 전국에 올 수 있어요. 그곳에 익숙해집으로 바랍니다. 그곳에서 전국에 오신 것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사로가 오는 날이 왔어요. 오늘 이 날이 왔습니다. 오늘 이 날은 사장에서 왔습니다. 이대로 일을 끊지게 해주세요. 이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날은 두 시간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날이 와서 남은 나를 다스려 마세요. 아! 국적도 정말 행복해요. 참아, 행복해요. 진리자 롤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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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gradually 먹을 것 없이 마라요 어헤어 ."라우라가 corrupted 먹음이 폭탄에서 물에서 뺐고 있을 수 있어요." 화요일과 stam covering 날이 사람도 있는 일이 많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Chevy 롤루야 어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이야. 수영하다가 오줌 싸면 더야 안 돼요? 아! 그런데 천국에선 또 오줌을 안 짜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생명나무 과일을 먹고 살지 우와 맛있겠네 그래 이 전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구나 아 그러면 우리 같이 전국 구경을 가자구나 네 그래서 이 전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구나 어 근데 이상해요 왜? 그 부자는 왜 안보여요? 그 부자도 나하고 같은 날 죽었어요 그 부자는 여기 못 가요? 그 부자는 여기 못 가요?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 부자는 지옥 갔어요 그 부자는 어디 갔어요? 어? 정말이에요? 어? 사세요랑? 돈이 아주 많았어요 그 부자는 벌써 뭔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전국에 못 가요 그 부자에 못 가요? 그 부자에 못 가요? 그 부자에 못 가요? 전국엔 믿음으로 오는 곳이에요 그 부자에 못 가요? 그 부자에 못 가요? 그 부자에 못 가요? 어? 그럼 나 지옥에 한번 구경 가고 싶어요 어? 그래서 왜 왜 이런 날까? 그 부자에 못 가요?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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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그 부자에 못 가요? 어? 어? 알았어 내가 그 부자에 못 가요? 어? 감사합니다 건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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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달아와 나 지옥에 못 가요? 이리하여 부자는 아니 이리하여 나사로는 지옥에 구경을 가게 되었어요 왜요? 아니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아?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네 네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요 어? 지옥은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요 어케쎄 날것에 너무 놀랐고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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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계시오 기프트 공원 날려줘 마일로 구조조기 파창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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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발데가워 너 이거 공기 발라 너를 다지 시켜 어 저기 누구야 어 어 나사로 아니야 나사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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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기가 어디야 까 저기 여기는 청고기에요 움직여야 아아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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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ub 예수님께 뭘 드려야 해요? 예수님께 뭘 드려야 해요? 예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모든 것을 받으시고 다 천국에 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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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형극을 봤어요 아나하미니 포터리코 드라마에요 아나하미니 포터리코 드라마에요 저희들은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겠어요 사회해서 구원 받게 해주세요 아나하미니 포터리코 드라마 아나하미니 포터리코 드라마 아나하미니 포터리코 드라마 아 구원 받게 해 주세요 아나하미니 포터리코 드라마 예수구 나와라 브라앗 마가다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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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